네 커피만? 저는 카라멜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시원하다. 아니 근데 성경이 형 여기 잠깐 보여주셨는데 온 군대 상처예요 온 군대. 네? 여기 막 여기 여기. 성경이 형은 직접 그 본인이 직접 액션 하시기로 또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여기 엔지 장면 나오잖아요. 엔지 장면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 나는 어릴 때 성경이 형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아 나도. 맞아. 덤빙. 덤빙하고. 이 형이 성경이잖아. 나를 위해서 이소룡하고. 성경이 형하고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형님 홍금보 형이랑 연락하세요. 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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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표요. 원표 원표요. 내일 내일 식사 방문. 아 진짜. 아 지금 형 어떻게 또 사인해? 어 피 같은 사이지. 어 피 같은 사이야. 지금 홍금보 형 뭐 하시는지. 무슨 감독. 무슨 감독. 홍금보 형 무슨 감독이에요 무슨 감독. 아니 형 덕하 형 잘 계세요? 덕하 형? 루다 하. 루다 하. 야 촬영 촬영하고. 아 촬영하고. 야 우리가 저기 저기 패밀데. 똑같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일이 형들 또 다 우리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예예예. 그렇네. 아 성경이 형한테 그거 여쭤본다고 안. 뭐뭐. 마누옥이 누나 장만옥이 누나. 마누옥이 누나. 우아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나리오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금 형이 얘기를 하시네요. 안 얘기하셨잖아요. 다 얘기해 보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맞힐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눈치채면 어디든 시달리하셔도 힘들죠. 형님 보면 취권이 제일 이상해요. 너 나이가 이상하다. 너 진짜 나이가 이상하다. 취권이 그렇게 이상하냐? 취권하려면 네가 적어도 30 나오면 돼야 돼. 피마디만 하면 아주 피아미처럼 달려주는 거야. 피아미처럼 달려주는 거야. 저기 저 있잖아요. 광수요. 광수 몇 살처럼 보여요 광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45. 45. 45. 여러분들 지금 토크가 굉장히 기분 좋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다. 토크 게임을. 알람 토크입니다. 프로젝트 알. 토크를 하는 도중 질문하고 대답하는 역시 이랍니다. 알람이 울리면 탈락. 무슨 문제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김종국 씨가 먼저 시작하면 김종국 씨가 시간을 정하고. 아. 아. 시안 부탄 같은 거네요. 됐네.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긴 해. 섞어서 앉을게요. 빨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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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 결국 같이 앉게 된다. 아 진짜 그러네. 아 이거게. 아니 진짜 이거 이게 운명인가 봐. 받아들여. 아 이거 진짜 웃긴 거야 진짜. 받아들여. 수소대로 앉혀도 돼요. 그냥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성형. 성형이 형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 나 똑똑해. 하하하하하하하하 갑니다. 시간 앞에 보여주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시작이니까. 에이. 그럼 그게 미쳤다. 위로 하면 우리가 안 봐요. 시작이니까. 형. 요즘. 되게 뭐. 사업 어때? 사업. 사업. 조회진지 조회진지. 사업 굉장히 좋지. 너는 어떤데? 연애 어때? 사업 어때요? 사업 어때요? 사업 어때요?